. 드디어 왔습니다. 며칠이 걸린지 모르겠네요. 설사했나? 설사 안했나 설사? 아, 밥 맛 없던데? 비프? 비프 먹었나? 아, 치킨 먹었는데 걔 안 탔더라. 치킨 걔 안 탔더라. 왜 입맛이 맞는 거 아니야? 뭐였는데? 뭐랏불노? 우리 것도 나왔어. 드디어! 우리 것도. 호감이었던가요? 행복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공감스러운 순간이고. 진짜 많나? 감사합니다. 이 짐 든 모습 오랜만에 보는 거고요. 어? 골더스 비치. 벨트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안 맞는가? 벨트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안 맞는가? 벨트서 사고있다. 왜 안된지 모르겠지만. 크덕. 그때 하다. 비가 올 구름인데? 눈이 열렸는데? 열렸다고? 와아. 에어뜸. 으아아. 흐아. 연주. 네네네. 소화. 허어. 소화. 뭔짓 한사람이 가주는 길이 좋은거에요 잘해 보고있어?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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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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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오오오 안녕 우리의 캡프탄의 첫 숙소를 공개합니다 아아 좋아하다 샤오범도 두려네 이 방이 좀 조금만인가요? 오늘은 개인정비합시다 어때 자기야? 아아 제일 죽을래요? 죽을래요? 제일 높은 숫자가 하나 둘 셋 제발 예스 어이구 비나 맞고 오오 시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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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아 잠시만요 스테이크 먹자 따로 나올거야? 저는 교회죠? 솔로돼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게 일단 원액 그대로야 원액이고 절대 썼던 다른 소리 잘 들으세요 원액 여보 까른 소리 약간 돌아갔을거에요 너무 많이 당은거 같은데 딱 한잔 강무코 강무코 빨리 잡시다 빨리 빨리 잡시다 자러왔어? 짠 철철 잘하네 시원해 전 요 모르겠다 무거워 어? 어? 서른구만 왜 조시고 무거 이럴 줄 아이가 그럴때만 줘 아 차빈 세사로 시원하게 쐈으면 좋겠다 니는 왜왔나? 모르겠다 넌 잘 나오던데 뱀똥으로 아 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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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증나 아 둘다지 민수와 갱가 맞지 나도 도랄 내야 되나 맞다 이미지 나오는데 이게 나오나 거기 내리는데 도랄 약간 도랄 내라 한 거 아이가? 원래 요새 아 아 아 진짜로 보니깐 존나 당혹하고 먹어 먹어라 아 더 좋아해요 스탑! 조던지 액션캠으로 다 찍었나?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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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거 벌써 저리가 못만나면 왜하나 가나? 잘하는데? 스탑! 목에서 제가 그랬는데 신발 봐라 물에 물에 봐라 시멘트에서 이걸 변하고 있어 이거 가끔 결혼식 때도 그냥 대충 싣고 가는건데 결혼식 때는 못 싣겠네 오신노 희귀 머리가 아 됐어 마늘 아이고 예이 마늘가 아이가? 먹어지마 마늘인데? 얘네 마늘이가? 양치 끄고 고마워 물을게다 물을게 진짜 신기해 우와 아리아 가리야 아 필요 없네 먹어 우와 먹이 있으면 이 근처로 오겠구만 어 진짜 우와 안녕 안녕 물개야 우와 어 진짜 진짜 오오 물고기 있네 조심해라 야 빠지겠다 어 이거 밀어주면 아 근데 밑에도 물고기 진짜 많다 끊고 있다 아 물개가 이렇게 있어 extent 치즈 아이가 맞냐 이거 흐흐흐 Kaiser 오우 우리 보고 뭔가 막 하는데? 제롱 피우는 것 같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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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있네 귀가 있네 귀엽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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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 3마리야 3마리? 이거 뭔가 효과가 있나 본데? 오 4마리 4마리 오 4마리 자 돼 온 possessed 오 5마리 오 6마리 오 laugh come 뭔데? 올라왔어? 생선 orm 생선만 버리네 생선만 버리네 되게 잘해볼까 여기저기 사냥이구나 여기저기 사냥이구나 가미야 진짜 맛있겠다 여기 이마 이마 이마자나 어울렸어 여기 따라할 줄 알겠다 낙소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팡유빙인가 팡유빙인가 팡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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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팡유빙 자 우리는 사건 현장으로 다시 역사적인 순간을 찍나요 드디어 망이 나오나 살아있을까 그러게 아따 좋을 뻔했네 역주인가 해버렸네 헷갈렸고 오 갔다 갔나? 응 언제 갔지? 모르겠네 걸어가는 것보다 무서워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자 돌려야 되지 또리댔겠지 역주행하는 것만 찍었는데 이제 역주행하는 것만 찍었는데 오늘의 이곳에 잘 지내셨을 좀 더 이상 다행이 어디냐 오 침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볼터스 비치와 펭큰스 폴로니 와우 파킹은 도내신, 루카 펭카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동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동전 사마시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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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다, 봐봐 물개 물개? 펭큰 얘는 새끼인가 보다 뭐 새끼도 있어 아니, 야, 저게 왜 이렇게 많은데? 어, 옆에서 뭐 찍나? 굳이 보러 가면 찍을 수 있나? 이렇게 진짜 펭큰이 있다고? 미쳤네 아니, 많노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거 찍은 그림이다 역시 뭐 대박 대박 모델이 그림이니까 잘 노는다 짜란 쥐가? 쥐 아니냐? 아프리카 쥐? 어디 쥐는 막 크던데 원벤 해볼까요? 저도 친구들이네 아프리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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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뭐를 그렇게 보고 있는거야 아련하노 얘네 뭔가 근데 어디 길을 못찾고있노 아프리카 쥐 아프리카 쥐 아프리카 쥐 아프리카 쥐 찍어놔야돼 보이지 아프리카 쥐 아프리카 쥐 돈 두 배라고 아프리카 쥐 아프리카 쥐 워프리카 쥐 외부카 쥐 누가 오는거고 걷는거 봐라 진짜 많다 와 진짜 많다 거의 뭐 옆에 있는거랑 마찬가지네 저도 이거 우리 그리 찍어줘야겠다 세로로? 네 세로로 점점 잘 찍어줘 내가 빨리 나갈테니까 잠깐만 대기하고 있어봐 응 내가 나갈테니까 바로 적사진 찍어줘 아! 적사진?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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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두 들어가 저두 들어가 저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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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귀떼니 옷 펭귀디 니 옷 핑기, 니 옷 한마리가 글씨 글씨 이리다가 가자 규나 규나 진이고 뭘 거야 갈게 평안 없노 그러게 왜 뭐 오오 우와 우리 정말 럭키가인가? 아 저 배에 적막이 있네 통여사인가 왜 타조가 내 옆에 있지? 타조야? 그 새끼 저 새끼 내려서요 발로 한번 채워 봐야지 그러니까 도망가자 새끼다 새끼 왜 안 찍혀? 아이고 근데 찍었다 간다 어이 잘 가래이 아이고 이거 따라갈게 혼자 가 있어라 아이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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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빈씨? 여기가 어딘가요? 아프리카 최남단인지 세계 최남단인지 모르겠지만 희망공이라고 합니다 요즘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리카 최남단인지 모르겠네 맛있다 여덟씨? 어 딱이구만 근데 얘는 계속 왔다 역시 제가 찍히나요? 정말 찍힌 녀석이 세상이 깊어서 조용하세요 많이 너무 많아요 셧업 빙 겨울 겨울 와우 위에 뭐 하는데? 위에 너무 맛있다 날씨가 버리는 소리가 나요 빨래가 맘에 주시라 매운 koń 바오텍 식당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찬자니아 프라이드 피쉬 스피나이 소스 이집스탄 레드 레인더 요거트 브루모스 나미비아 브루모스 스스로 소스 소스 찬자니아 고고놀 고고놀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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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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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5, 6, 6, 7, 8, 8, 9, 9, 10 5, 6, 7, 8, 9, 10 2, 3, 4, 7, 9, 10 1, 2, 3, 4, 5, 5, 6, 7, 11 1, 2, 3, 4, 5, 6, 7, 11 2, 3, 4, 5, 6, 7, 11 1, 2, 3, 4, 5, 6, 7, 12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올해 볼해 와이여! Thor! 로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